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전북대학교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 박성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 우리 지역 찾아오면서 우리 농도인 전북을 4차 산업혁명의 또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또 공약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 속 세상이 현실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2002년도인가 봤던 탐크루즈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면 그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현실로 되잖아요. 대략 한 10년 이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오늘은 이왕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1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18세기 후반이죠. 영국에서 이제 석탄, 증기기관차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전기 발명하면서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인데 4차에는 뭐가 중심이 될까요? 4차 산업은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그간에 이제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고 그게 1, 2차 산업이죠. 그리고 그 기계를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3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었던 기계. 그리고 그 기계가 만들었던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제 카메라부터 많은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는 사람은 지능을 갖고 있지만 저 사물들은 지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물들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면서 저 사물의 상태를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도 지능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위에 매우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물의 상태를 분석을 해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똑똑해진 사물,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물과 인터넷의 유기적인 연결.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자꾸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언맨도 4차 산업의 범주라고 봐야죠. 그 컴퓨터하고 주인공하고. 그렇죠.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옷. 이 수트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아이언맨의 옷은 단순한 옷의 기능을 넘어서서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아이언맨하고도 소통을 하고 세상의 네트워크과도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그 시청자분들 주위에 돌아보면 있는 그 사물들. 그 사물들이 저와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클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이세돌 바둑 함께 했던 알파고도 역시 AI, 여기서 AI는 조리독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바둑을 해서 이겼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4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을 6, 7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어떤 예전에는 생명체만 가지고 있던 지능을 기계가 갖게 되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의 계산 능력, 그다음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는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유가 저 하늘에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향해서 비행기가 올라가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아이콘을 구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그런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면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계산을 훨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알파고는 빠른 속도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한 2만여 대에 가까운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세돌 기사와 대결을 펼쳤던 거죠. 바둑뿐만 아니라 그간에는 창의적인 분야 또는 정신노동의 분야에서 기계들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대등하게 대결을 펼치거나 어떤 때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없이 많이 넣어줘서 축적된 게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딥러니라고 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컴퓨터가 만약에 개라는 짐승을 동물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개의 사진을 계속 넣어줄 거고 사람이.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바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인간과 대결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기게 된 것이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응용되는 것들이 아까 자율주행이 나왔지만 휴대전화 가지고 집에 온도를 높인다든지 추워지면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네. 그러니까 예전의 산업혁명은 산업현장에서 먼저 발전을 해서 그게 사회생활로 이렇게 전의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전의가 되면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형태로. 그러니까 기술에서 시작해서 문화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현장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방금 예를 들어드린 그런 애들은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방송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각 문마다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들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정보통신 관점에서 보면 그 문이 그냥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서 보면 그 문에서 센싱되는, 즉 취득되는 정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빅데이터로 모아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특정한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경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출입문을 들어왔는데요. 출입하는 저 사람의 예를 들면 특성, 신원, 저 사람한테 맞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 스페이스, 실제 세상 위에 정보화 서비스가 그대로 이렇게 얹혀지는 이런 이제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는 상상 이상의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그 4차 산업 가운데 있어서 대선주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접목 분야가 우리가 강점인 농업 분야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만금의 어떤 4차 산업의 농도, 스마트 농법을 이야기할 텐데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상상하기 편하게. 일단 그간의 1차, 2차, 3차 산업은 외부에서 자원을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2차 산업, 즉 산업화도 좀 상대적으로 뒤져 있었고 그다음에 정보와도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이 어떤 자원을 경쟁력 있게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전북은 농업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비옥하고 넓은 농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분들의 지혜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MIT대학교의 칼레바포 교수가 이제 아주 스마트 농업의 선구자인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스마트 농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농민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의 자원뿐만 아니라 지적인 가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4차 산업화를 하게 된다면 그간의 1, 2, 3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퇴보해 왔던 우리 전북의 그런 경제 활성화, 미래의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세만금은 다양한 발전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만금을 만약에 4차 산업, 특히 ICT와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4차 산업 전진기지로 만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동북아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의 수도다운 농업의 허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농업에도 그게 접목이 되고 4차 산업이 가미가 되면 엄청난 인재 또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 농업에도 요사이 스마트 농법, 판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시작은 됐어요. 그 판봇부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판봇을 저희는 일단 농식품 3D 프린터라고 부릅니다. 그 3D 프린터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판봇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치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이 장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품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현재 구현이 되고 있냐면요. 일단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이 뿌리지 않고 기계가 뿌리는 거고요. 28가지 종류의 씨앗을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게임처럼 돼 있는 이런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씨앗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반부씩 씨앗을 뿌려주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센서가 있을 텐데 센서에서 식물이 목마르다, 습도가 좀 낮다 이런 이제 알람이 오면 물을 줍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반부씩 그 지점에 이제 물을 주게 됩니다. 비료도 그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단 제초, 그러니까 풀을 제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확하는 거, 이것만 아직은 반부씩 좀 하기 힘든 상황이죠. 언젠가는 그것도 가능할 텐데 저희는 현재 6가지 종류의 작물, 6가지 종류의 작물을 반부수로 재배하는 걸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번에 이제 국가과제 선정이 돼서 상용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사진문분 입장에서는 로봇이 대신한다고 하면 노동력이야 절감되겠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이 지어야 될 텐데 편리한 건 있겠죠. 지금도 이제 온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부 나갔을 때, 외출 나갔을 때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거라든지 물 주는 거라든지 영양분 공급하는 거라든지 작물에 그런 것들은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영화처럼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만금의 큰 4차 산업 농사 관련돼서 작물 재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드론이 이렇게 또 방제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족이 식탁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랑 가족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농사를 짓는 즐거움, 그다음에 지혜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우리 한번 가지를 키워보자, 오이를 키워보자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꼭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스마트팜은 시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광, 온도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관리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건 시설을 똑똑하게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ICT 기술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따뜻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뭔 말이냐면 그렇게 지어진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행복하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시설이 똑똑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해진 시설을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4차 산업, 특히 새만금에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체험 단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아주 즐겁게 게임처럼 식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식물을 키우게 되고 수확하게 된 걸 이제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플랫폼은 이렇습니다. 가족은 자기의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가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걸 느끼고. 그래서 그 수확된 작물은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온라인 장터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데이터로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물을 얼만큼 줬더니 어떻게 맛이 변하더라.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온도 조절을 어떻게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하는 성공하고 실패한 그런 낱낱이의 경험들이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이제 그 시사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일러서 디지털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데이터 가치를 두고 싸움을 하는 건데요. 전북은 농업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농업과 도입되는 거에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디지털 재배법의 수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제 판봇은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뒷배경에는 그런 판봇을 다양한 형태의 판봇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경험들, 그 디지털 재배법, 이걸 누가 갖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디지털 재배법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농식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농식물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정보를 저희가 중국에 넘겨, 실제 농산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배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지금 3D 프린터가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지인한테 내가 만든 선물을 주고 싶으면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디자인 파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던 제 지인은 그 파일을 받아서 가까운 데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가 보낸 장비를 받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번에 한진해운의 사태도 있었지만 아주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중국의 환경에 적합한 걸 한국에다가 만들고 그 기후나 이런 걸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고 한국에서 키워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디지털 정보만 움직이는 거고 실제 작물은 내가 내 가까운 데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먹거리도 가능하고 실내 농업도 가능하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만금의 4차 산업 체험단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단순한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체험단지가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결국 디지털 재배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재배법이 향후에 아주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지털 데이터만 갖다가 똑같이 꾸며주면 얻어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MIT의 칼레바포 교수를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칼레바포 교수가 식물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학교 교실에도 있고 그래요. 한국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식물 컴퓨터에 재료도 다 올려놓고 소프트웨어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재료를 사려고 하면 6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60만 원이면 식물 컴퓨터를 만들 수 있죠. 한 90cm 되는 건데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넣으면 제주도 환경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을 넣으면 인도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차 혁명의 농식품은 그렇게 디지털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품질,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맛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으로 될 것이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물류에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마존에서는 이제 물류 관련돼서도 이제 사람이 직접 아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도 요즘 뭐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막 넣어놔서 이제 돈 입금하면은 이제 수익금 찾기만 하면 될 정도 그런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가뜩이나 이제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작용일 수 있죠. 가장 우려하는 점이죠. 분명히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직군에서는 어떤 이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에는 햄버거를 굽는 로봇 있거든요. 1시간에 360개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널드 회장은 앞으로 그 로봇, 햄버거 로봇을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맥도널드 직원들이 데모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특정 직군에서는 이제 아마 일자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AP통신은 최근에 한 분기에 한 3천 개 정도 기사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의 영역에서도 일자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적으로 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변화가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요. 이런 논의가, 이런 우려가 3차 산업혁명 때도 있었거든요. 아마 컴퓨터가 업무를 대체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의 성격이 바뀐 거죠. 4차 산업혁명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한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건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고 사람은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저항을 하면 단기간에 내 일자리를 보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 경쟁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의 그런 경쟁력 기반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일자리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하지만 준비가 훨씬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 가야 될 길이고 이미 선진국들은 앞서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왕이면 대선주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진국에 비해서 한 5, 6년 정도가 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우리 지역이 돼서 농도로서 농도 수도로서 우리 지역이 좀 강소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달 3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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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